오늘은 여기 이 티셔츠에 바지를 입어줬고요. 한 일주일? 이 점쯤에 이 오이쇼에서 세일해서 산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. 자, 짜잔! 오늘은 좀 귀엽게 여기다 워컷이 나왔지? 짜잔! 오늘 이런 느낌! 이렇게 이 가방이랑 거의 클러치예요. 제가 잘 입는 자켓이랑 원피스. 평소에 잘 안 입는 귀여운 느낌으로 입었어요. 이야! 짜잔! 이거 뭐예요? 이거 뭔가요? 대게 내장무. 이거 뭐죠? 그거 사실 왜 먹었어, 저거? 호빛딱크랑. 호빛딱크랑? 크랑. 아이고 화려해라. 안녕. 저희는 성수를 가고 있어요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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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금지이야! 맞다. 이거 fisher then. 이거고요. 멀티탭이라. Benjamin, your auntie, her son of auxphему, and she's a text. 미쳤다. 너무 귀엽다. 여기야. 저녁을 먹을 거예요. 배고파. 여기 되게 이쁘게 나온다. 저기 뭔가 신세계에서 나온 밥 한꺼번에. 떨어져 저기. 너무 귀엽다. 쳐다도 안 보고 가. 귀여워. 춥겠다. 너무 귀여워. 제사상 말이야. 라면이랑. 이거 뭐야? 삼겹살 미나리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안녕. 안녕. 저는 오늘 데이트를 하러 갈 거예요. 오늘 토요일이라서. 근데 완전. 대박 컨셉 중. 여기도 이제 워커를 신고. 가죽잠바랑 칸골 복주머니 백을 매고 갈 거예요. 이 오드원아웃 치마를 이번에 샀는데.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짧아가지고. 약간 부담스러운데. 짜란. 이렇게. 이렇게. 뒤에서 자꾸 까볼래? 카페 왔어요. 카페 왔습니다. 특혁아 나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? 나 오늘 룩 보여주고 싶어. 너 이거 이렇게 접으면 돼? 나 오늘 치마 진짜 너무 짧다. 어. 나 오늘 치마 진짜 너무 짧다. 이렇게 여기에는 소품을 팔고 있어요. 짜잔. 맛있겠다. 식감이 바삭바삭해. 진짜. 이 시험. 다시 전화 끊고. 전화 끊고. 읽어야지. 저는 완전 단순하게. 다행이다. 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느냐? 맛있겠다, 맛있어? 오늘의 술은 하이볼! 짱이다! 말이 돼! 스파이더맨도 저거 못하고 짠! 짠! 아 진짜 헷갈리네 아무리 쉬는 게 어울리는지 안 쉬는 게 어울리는지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네,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메뉴 욕벌이 맛꼬수 촌촌의 이명훈가 예이 와, 욕벌이 맛꼬수 오, 예이 짜잔, 촌촌 짠! 짠! 맛있겠다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주문 많이 하시나요? 네 카페에 왔어요 어? 여긴 고양이가 진짜 많아요 절대 피해! 뭐야 아이스크림 이거 완전히 아포카토 아닌가? 응 이걸로, 이걸로 구워놔 그래 왜? 네 응 응 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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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저희는 카페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하이볼을 즐겨 먹기 때문에 진빔을 사갖고 집에 오 뭐야 고양이 장난감이 갈 겁니다 액테일리 하오 ami 아이스크림 하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야 아이스크림 이거 잠깐 돌았다고 어지러운 거 뭐야 하오 아이스크림 하하하하 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구원 좋았어 여러분 저 저번에 보무 타올 입었던 리버인데 원피스 망해져 있거든요? 근데 신발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발 때문에 나가기 쉽다 하여튼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그냥 이거 신고 나갈게요 다른 괜찮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아씨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네 신발 다시 갈아 신었어요 아씨 이것도 이상해 아 나 미치겠네 아씨 진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웨이팅하고 있어요 짜잔 명란 파스타랑 이 녀석 소총을 너무 못 잡아서 이거 뭐죠? 말비 카레 말비 크림 카레 제가 고수를 먹어보고 먹어봐 뭐 나쁘지는 않아 생각보다 엄청 최악 아니다 응 좋아 조기는 뭐야 조기? 조기도 뭐 다 지웠어 헐 대박 여기 돈도 있어 막 우와 야 여기 장난 아닌데? 그치 돈을 쓸어 담겠는데 그냥? 여기 완전 추천 핫플인가 봐요 사람 진짜 많아 우와 미쳤다리 맛있게 생겼다 커피 완전 완전 그래요 근데 이거 있잖아 무슨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공구했던 메이브 캐리어도 갖고 왔고 이거 아직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 리즘 가방이었나? 이거랑 그 다음 이거 네스티팬시 아우터 그리고 이건 쓰리타임드 치마 그 다음에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맘에 들어하는 부츠 아 진짜? 아니 난 잘 몰라 야 도착했습니다 야호 우와 짱 크다 추워 아 오늘 진짜 추워요 이따 수영할 수 있나? 그동안 왔던 호텔이랑은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요 진짜 출발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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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나 충전기 안 갖고 왔는데 있어? 이따곤 하긴 했어요 여기 아 아 아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따뜻해 어 구석에 있어야 돼 근데 아 그래도 이불에 담아야 닿네 아 할 수 있었어요 빨리 들어와 나는 멍청 말려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이거 치킨이랑 이건 해물 짬뽕인데 확실히 그 호텔 룸서비스는 역시나 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스파클링이다 응 스파클링이다 스파클링이다 어 귀엽다 네 인사하니까 귀엽네 어 괜히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되게 좋아하는 거야 막 밖에서 컨트롤하고 있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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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꿀꿀이야 진짜 그게 나 한번 발도 줘도 돼? 어? 나 괜찮아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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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 예전에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챙겨가지고 왔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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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러분 저는 어제 한숨 자고서 그러고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 너무 피곤해요 혹시 집 밖에는 위험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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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하하 짜자잔 오제제에 왔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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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레무우 워피스 히프나틱 원피스 오늘 사서 오늘 게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 카디건 그리고 가방 라임색 가방이랑 롱 부츠 데이트하러 갑니다 캬 손톱도 부쳤어 이렇게 하냐 우와 미쳤어. 국물이 막 바깥으로 새우 나올 것 같아. 이 피자 시키길 잘했다. 어때요? 야경 좋은 건가요, 이거? 네. 정말요? 다리가 인상적인데요. 다리가 인상적인데 잘 안 보여요. 카메라에? 어때? 세꼬모치? 응. 하하하하 저기에 대해 잘 안 보여요. 잘 안 보여요. 감사합니다.